안녕하세요! 집사2장 입사 베리야, 아빠 이제 지쳤어 아빠가 이제 지쳤어 아, 그렇지. 힘들어. 미안해. 그만 들어와서 너는 이제 지쳤지 않니? 조금만 기다려와. 조금만 더 힘들어. 거기서 누우면 안 돼 뭐. 거기서 누우면 안 돼 뭐. 그렇지, 그렇지. 그렇지. 하나씩 더 해 놓으면 알겠어? 그렇지. 아, 됐다. 아, 틀렸어. 아, 틀렸어. 틀렸어. 잠이 돼 봤어. 잠이 돼 봤어? 잠이 돼 봤어? 아, 틀렸어. 아, 틀렸어. 이 앞때분은 상태리급 하셔가지고 먼저 들으셨어요 근데 이벤트에 당첨되셔가지고 제가 직접 드려다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보세요? 원하신다면 손에 번쩍 들어주세요 손에 번쩍! 번쩍! 들은 거로 할게요! 끝! 끝! 상태리였습니다! 정관계가 없어졌어요? 정관계가 없어졌어요 정관계가 없어졌어요 잠깐만! 승리가 없어졌어요 승리가 없어졌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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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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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